저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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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무슨 전술이야? 육탄전이라도 불쌍하겠다는 건가? 아니, 뭐해요? 그런 구식무기로는 나의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! 당장 체력하라! 예, 세! 방금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오해 마세요. 뜻하지 않게 분위기가 야리꼬리해졌는데 바람 쐴 겸 산책 갈래요? 데이트 신청 금지야! 예? 이 순간부터 너는 나를 품절남으로 간주한다. 따라서 신체 접촉, 데이트 신청, 술주정, 사랑 고백, 과도한 노출! 기타 등등 회로본을 풍기는 모든 행위는 금지야! 억일 씨는 당장 이 집에서 추방이다. 야, 언제는 응? 돌아와달라고 울고 짜고 난리더니. 울긴 누가 울어? 내가 언제! 왜, 첫사랑 그분 또 만나기라도 했어요? 응. 만났어. 보통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만나면 실망한다던데. 그게 괜찮았나 봐요? 여전히 예뻐보여요? 예뻤어, 좋아하는 거 아니야. 그래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은 거죠. 실망했어. 아주 크게!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. 나는 시간의 논간 따위에 굴복하는 허접한 인간이 아니니까. 그래, 너도 사람인데 내 거라지 실망했겠지. 그래. 그래.